얼마 만큼 간신하게 눈물을 흘려야 돌아올 수 있나요?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자꾸 달래요 기다려야지 전화기 오면이 슬슬 아픈 그 예불을 감고 꽃냄새 짙은 그런 나에서 부실을 생각합니다 사라져진 아파트 숨바져진 아파트 울린맛은 척실불 봄딱 봄딱 봄딱씨의 애정소리 누굴 왜 이렇게 춤을 추나요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아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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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알마한 그 탄신한 내 눈물 흘려야 돌아올 수 있나요 아직도 마음 세워 흘러가야만 내게도 볼 수 있나요 기다리다 직종한 노련의 진실한 것들의 멀게를 보고 바람에 온다 나는 홈정실에서 간신을 흘려 봅니다 사라져진 아파트 숨바져진 아파트 그리운 만족실 분 또딱또딱또딱씨의 애정소리 누굴 왜 이렇게 춤을 추나요 기다리다 직종 밤에 오는 게 진실한 아파트 그리운을 까먹고 봄딱씨의 짓은 그런 날이 있어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라져진 아파트 숨바져진 아파트 불빛 머리잡신 분 또딱또딱또딱씨의 애정소리 누굴 왜 이렇게 춤을 추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자의 아파트의 신메가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끝까지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송민도 선생님의 나 하나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사랑하여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사랑하여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 남아니 그대를 같이 그리고 나 혼자만을 그대여 생각해줘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해줘 나 혼자만을 그대여 믿어주고 영원히 영원히 평화 없이 사랑해줘 나 혼자만을 그대여 아멘